저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냄새 미쳤어 자 이제 좀 미쳤어 하하하하 왜... 뭐 해줘 왜?? 어떻게 해줘? 쿤 쿤이 왜 뭐 해줘? 갈까? 현중 조용하니까 너무 헷갈리따 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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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ㅋㅋㅋㅋㅋ 어디에 이보신? 놀아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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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건 뭐야? 호두파이크 우와 맛있게 생겼어 아 으 아 고아 가자 아 귀여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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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고땅시다 고마워 화이팅 왜 저래 레오 공 가져와 화이팅 고마워 하지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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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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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웰 안전한 것 같아 엄마 예전의 야 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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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주시기 이리 와주시기 해주세요 아 귀여워 겨울인데요 안 좋은 기억이 막 떨어져 왜요? 얘가 그때 처음으로 택배가 왔었을 때 겨울이었는데 알로도 꺼지고 설때 꺼지는 줄 알았어 눈 떠보니까 저희 쪽에 달아갖고 잠도 30분에 한 번씩 깨고 그치? 근데 진짜 날아가는 줄 알았어 들어간다 들어? 응 높은 뇌 기계가 났으면 실혹구 없어요 실혹구 풀 수 있어? 대답해야지 덮밥 이런 걸 들어가서 그쵸? 그리고 손으로 하니까 치료구 갑자기 과민단하고 앞쪽에서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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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반드시 판매하는 양식 비쥬얼 맛있는데? 맛있다 이거 싫어 이거 싫어도 입금 받고 싶은데 축하해요 이야기 소리 안녕? 레우야 나는 어디 이동할 때도 엄마랑 언니한테 과학 내가 외웠던 거 다 설명했어 그리고 한국사나 암기가 다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줄줄줄 해가지고 제주도가서도 나 공부했어 우리 레우 그렇게 왔지?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서 미니 책자 가져가서 공부했어 미니 책자 차? 사 얘가 적어도 도선차가 훨씬 많은데? 그건 맞아 그래요? 훨씬 많다니깐요 용돈을 훨씬 많이 받아요? 아빠한테? 애교 떠는 게 다르니까 당연히 애교의 수준에 따라 용돈에 그게 달라요? 애교를 더 부려요 안 돼요 그게 얘한테는 안 돼요 그게 아빠의 용돈 기준이 애교야? 네 애교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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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 뭐 시루도 아침에 애교 많아요? 언제나 말을 그렇게 잘 들어 아.. 아.. 이게 돌아가는 거나 앉아서 얘기하면서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요? 맛있다는 술 그쵸? 맛있는 거 같아요 딱 세 가지거든요? 개, 술, 캠핑 우리 개 먹을 거 냄새 미쳤어 그래 이거 안 돼 응? 그치 신났다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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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은아 누나 봐봐. 코은아 누나 좀 봐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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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